오늘 은혜 받고 성시달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사당과 하나님에 떠난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의 플랜을 어디다 두었냐?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과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전심전력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전진전력하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하여 절대의 목표를 위하여서 나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밝히면서 본문 20절 22절에 이렇게 어떻게 전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 자신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처럼 행동하였다. 왜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대상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신분을 가진 자였고 또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죄와 조주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완전한 참된 자유자였으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으신 바로 그 한 영혼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직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월에 하나님께서는 기한 2, 3, 7, 5천 종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송도를 위하여서 성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냥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직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 부분에 절제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내가 받았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안수받음으로 직분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의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사람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의 소원 속에 이루기하여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드 전서 2장 4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고 또 이 소원 안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1장 8절에 이 바울에게 가졌던 이 마음이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심장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임직받는 여러분들 또 이미 받았던 저와 여러분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른받을 정말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이 믿음에 부여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이 가졌던 심장이오 바울도 우리에게 또 그 심장을 또 이식되어 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있었기에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냐 빌리퍼스 2장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자랑이 되어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그 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주신은 모든 사역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인하셨고 일심, 전심, 지속하셨던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델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에게 기한, 즉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이렇게 CCM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 크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냐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이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정말 보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본받으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한 영원 한 영원을 살리기 위하여 나중심인 나자존심 세상의 배경 명예 성공 내 가치관 이런 물질 틀린 동기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나의 삶의 패턴의 모든 행식들이 아닌 것 보고만 해서 아닌 것들 내려놓고 사단이 틈 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리퍼스 1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의 결론 낸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온전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온단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전송다와 함께 스타트만 이 3운동 3인 1조 속에서 또 사천말씀망대 2, 3절 치유 속에서 더 많은 장결자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새가족들을 얻고 더 많은 말씀 운동을 펴고 2, 3절 성교를 위하여서 내가 버리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아는가 머리로만 아는가 주신 직분 속에서 사역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는 시간 주일에 오고 싶지만 차가 없어서는 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비롯하여 중직자와 온 송도가 한 번 더 데리러 가는 이러한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가 찾아갔다면 이제 차 있는 송도들이 우리가 다 함께 또 연약한 송도들 오고 싶지만 차가 없어서 못 온다면 교육자인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증직자인 우리 장노님들과 우리 군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된 지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언약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온니스의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이제 운동을 피게 되어졌습니다 일 속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일 속에서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원하시고 교회의 강단의 흐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송도님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 축복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나오면서 저은성도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 28장 이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너희는 가서 네 지역 네 구역 내 교구에 있는 장결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송도님들 오고 싶어하는 그 세 가족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 세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위하여입니다 상급을 위하여 고련된에서 9장 24절 26절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운동 경기하는 이 달리기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듣습니다 운동 경기를 위하여 선수들이 모아야 오직 나아가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믿음에 전진하면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서 믿음에 전진하며 달림질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없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빌리퍼스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2월 첫째 주에 강단에 하나님이 단묵사람을 통해서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절대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위하여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성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부르심의 상을 향한 언약적인 도전하며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이렇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전파함 여기는 헬라어 퀘릭스라는 이 말을 쓰는데 전파자라는 이 유래된 말 속에서 전파자 경기 규칙을 위하여서 설명하고 선수를 소집하면 나팔을 불어서 시작 경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함께 자신의 상급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쳐서 뭐하기를 원하냐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를 알리는 것을 위하는 이 전파자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전달자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졌던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복음을 내가 이렇게 못 받았다가 아니라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복음에 상급을 받지 못할까 상급을 받지 못할까 이런 이렇게 말이 들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이렇게 버림이 될까 버림에 해당되는 이 언어적인 이 의미에는 조사하다 시험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합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화폐로 사용되어졌던 이 무게를 달 때 이 무게가 이렇게 불량주화인지 아니면 딱 맞는 이렇게 주화인지 이것을 절대 사용됐던 이 단어 구원받지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다는 이 의미가 상급을 받지 못할까 이런 의미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마땅히 성겨야 되는지 그러지 못할까 라는 이러한 두려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 안에서 사회관에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시 내가 너를 저울에 대해보니 저울에 부족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너는 내 마음의 합판자로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서 강단 언약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두려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바울이 품었던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전도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냐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들을 편견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자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셨고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깨어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 그곳 그 일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인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상급으로 개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중자 훈련 때 말씀하셨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캐스팅했다 그래서 날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역사는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광약길을 가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법들여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개 하나님의 더 좋은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기도할 때 성량의 충만함 속에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영적인 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승부수를 뛰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전도자의 축복된 우리의 오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